안녕하세요. 파보다 서면 팩트토이 LC 마이알리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대안 의문문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랑 why don't 주어동사 how about ing 보셨죠? 자, 오늘은 주어를 u에서 i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잠시 의문을 보시면 why don't i subscribe? how about me subscribing? 여기서는요, 내가 구독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죠. 자, 목적어나 주어 잘 들어주시고요. 자, 빈출 정답은 thank you, no thank you 외에도 that's great. 같은 말, that sounds great 또는 that'll be great. 자, 1분 팩트토이 LC 마이알리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